참사리삭주는 강서필 주관님 남한산소주 무형문화재 13호 아시죠? 거기서 만든 막걸리를 다시 개발해서 나온 술이고요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참사리삭주는 제일 유명한 건 뭐냐면 무과궁제 친환경살로 만든 천연 술입니다 방부제도 안 들어가 있고 탄산도 안 들어가 있는 술입니다 그래서 맛이 깔끔하고 담백합니다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나온 나머지 케이란 수도 있는데요 효모가 많이 살아있는 술이고요 그래서 전통이 있는 주관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믿고 사셔도 안심하시고 드시면 술입니다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아시죠?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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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